자 또 워프를 한 번 더 당길건데 바로 받으시고 절대 넘으면 안 돼 이번 건 이번 건 절대 넘으면 안 돼 여튼 여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홀 점프를 하면은 내가 브로드 해주는 효과가 있을 텐데 거기로 세퍼들은 0키로 워프 해가지고 바로 다클 보이는 거 한 번 다클하면 될 거 알았죠? 일단 넘으라 하면 브로드를 보고 워프를 0키로 워프를 타면 됩니다 아시겠죠? 섹터들은 자 다들 준비가 됐을 거라고 믿고 혹시 자기가 지금 뭔데랑 없는지 어 호프 0키로 워프를 타면 돼요 자기가 준비가 더 필요한 사람들 준비가 더 필요한 사람들 없는 걸로 알고 전부 다 홀 점프하세요 뭐 전부 다 elles 전부 다 점프 전부 다 점프 폭다 다 죽여 다 죽여 다 태클 해 패시브 모듈 런 패시브 모듈 런 다 태클 해 다 죽여 다 태클 해 태클은요? 하나 태클 했어 에이티 부샥 태클 거위부터 브로드 저기 뭐냐 프라클러 바로 깔아 로지 센컷 로지 센컷 햄체인석 프라이머리 E.R. 레카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에이티 호르몬 오따 쨍 로돌려 프라이머리 에이티 프라이머리 에이티 프라이머리 에이티 프라이머리 에이티 세컨더리 제이 아이 프라이머리 에이티 세컨더리 제이 아이 우리 우디범 펴지니? 이리 안들어와 클립테크 얘네 틸난다 탑 탑 RE 테크 마이 액자커로 테크 JI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R 마이 액자커로 테크 마이 액자커로 테크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AL 플라이머리 꽉 Against ins morgen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A에 세컨더리 J에 세곤 크루저는 로집으로 놓이도록 프라이머리 J에이 프라이머리 J에이 다른 J에이 이거 택배줄까? 다른 J에이? 어 되게 어.. 택클 해놨어 오케이 땡클 땡클 다음꺼가 다른 J에이 보다 아이구.. 틴거 없지 틴거 없지 오케이 이건데 엑재큐어를 다크해놓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N에이 이렇게 푸쉬를 하자 나머지 약적거렴 나이스 자 일단 이거 알 깔 수 있습니까? 여기 로세갈입니다 알 깔 수 있습니까? 나이스 아.. 아니 우리 이탈을 대치자 이미 춰버렸네 룻.. 룻.. 룻해 얼른 전부 다 비싼건 없다 아.. 아.. 나이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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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